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 진행자 조한남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황혼이혼.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고부갈등의 사례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추석을 맞이하여 이러한 전형적인 고부갈등, 특히 명절과 얽혀있는 고부갈등 사례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지나친 시댁의 요구로 인해서 그로 인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가서 그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아내. 이로 인해서 이혼 청구를 한 사례입니다. 과연 이 아내의 책임으로만 볼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본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오랜 기간 교제를 하다가 연애를 했죠. 그러다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었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이러한 사실을 잘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죠. 시댁의 존재가 없고 장인으로는 장모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가족 간에 그렇게 엮일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죠. 결혼을 하게 되면 명절이 있고 또 결혼식, 제사, 각종 행사가 있죠. 칠순, 돌잔치 여러 가지 그런 행사들을 하다 보면 부모님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과의 문제들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러니까 이 가족도 전형적인 그러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이러한 시댁 갈등이 바로 생기지는 않았고 초반에는 아내가 전업주부로서 일을 하고 남편이 경제적 활동을 했는데 아내가 출산을 하고 또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던 거고 시집도 전혀 도와주지를 않았었습니다. 모든 도움은 다 친정의 도움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는 많은 시발점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을 번다는 이유로 가사 양육을 소홀히 하고 그런데 또 전업주부인 아내 입장에서는 독방 육아를 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 그런데 이를 알아주지 않는 남편, 이로 인한 서운함 이런 부분들이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남편이 조금만 알아주면 주말이라도 아니면 퇴근 후에라도 물론 일을 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고단하겠죠. 고단하지만 아이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주거나 아니면 주말에라도 같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이 정도만을라도 사실은 아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마워할 수 있고 갈등을 없앨 수 있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혼자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드니 결국 주말에도 친정집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관계가 계속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삐걱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서로 서운함이 쌓인 거죠. 남편 입장에서는 주말에라도 자기랑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버리고 자기 혼자 집에 남고 그런데 아내를 도와주기 싫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갈등이 계속 잠재적인 이 두 사람만의 문제도 계속 지속된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남편이 좀 가부장적이었던 것 같고 시부모님도 요구사항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결혼 초기부터 모든 가족 행사 그 다음에 경조사비 출산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출산 과정에서 비용 그 다음에 생활비 그 다음에 용돈과 관련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시부모님과 상의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시부모님이 혼인을 할 때 집을 하나 사주셨어요. 이제 남편 명의로 집을 사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유세를 하시는 건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재반 이 두 사람의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문제를 본인들과 상의를 하라는 거죠. 사실 미성년자들도 아니고 남편과 아내가 지금 가정을 꾸렸는데 성년자가 만나서 앞으로 내가 평생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새롭게 꾸렸는데 이 모든 가정에 관한 문제를 시부모님과 상의하라는 건 사실 비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 시부모님이 그 요구를 하십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거기서 컷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컷을 안 한 거죠. 그것도 또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불만이 있어서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랑 충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이러한 요구사항, 모든 재반사항을 같이 논의하라는 요구사항 외에도 이제 매일매일 전화를 해라. 이제 암부 전화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본인 아들이 그랬으니까 너도, 여느리 너도 우리 가족 가정 내에 들어왔으니 매일매일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암부 인사를 해라 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매일매일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하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안 하니까 이제는 이제 시부모님이 매일매일 전화 오시면 그나마 그래도 좀 시간이 지나서 좀 뜸해졌지만 수시로 전화가 오시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전화만 하면 다행인데 또 수시로 집에 오십니다. 수시로 집에 오셔서 이제 뭐 할 말 안 할 말 하시겠죠. 한 번에 이제 장을 보러 같이 갔는데 장도 같이 보시는 거죠. 장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시부모님이랑 장을 같이 봅니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남편한테 좀 맡겨두고 시어머니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는 같이 가기 싫지만 시어머니랑 같이 장을 보러 갑니다. 장을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남편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아 둘째가 오니까 빨리 들어와라 라고 이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뭐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라면 이제 두 사람 같이 시어머니랑 아내가 며느리가 같이 이제 뭐 빨리 계산을 해서 빨리 간다든지 하는 게 정상적인데 아니면 시어머니가 내가 계산하고 갈 테니까 너는 빨리 집에 들어가라 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때 마침 뭐 어느 정도 계산이 돼서 짐이 있었나 봐요. 그거를 그냥 며느리한테 다 던지면서 며느리아 너 이거 들고 빨리 집에 가 라고 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너 먼저 가가 아니고 그냥 며느리한테 짐을 던지면서 그거 들고 빨리 집에 들어가 라고 한 거죠. 사실 뭐 그 둘째 아이한테 크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운 건데 그것 때문에 전화를 혼자 해결을 못하고 전화를 한 남편도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양육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겁났었겠죠. 어떻게 이걸 케어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를 찾은 거고 또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아는 들어가라고 하면서 전혀 배려를 안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인데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제 너무 고단하다 모든 걸 나한테 맡긴다 이래라 저래라 한다 라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어머니는 나한테 용돈을 달라라고도 혼인 초기부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용돈을 드릴 수는 있죠. 아니면 정기적으로 드리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뭐 생신이나 명절에 용돈을 드릴 수도 있는데 이 시어머니는 정기적으로 나한테 용돈을 달라. 내가 너한테 집을 너네 이제 살 공간을 마련해 줬으니까 매월 용돈을 달라. 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최대한 이제 맞춰서 용돈을 드리려고 했겠죠. 근데 뭐 하루 이틀 원래 지급하는 용돈을 드리는 날에서 하루 이틀 좀 늦어지면 전화가 옵니다. 용돈 어떻게 됐냐. 용돈 빨리 넣어라. 계좌에 넣어라. 독촉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며느리 그것도 용돈을 주는 정기적으로 주는 것도 지금 마음이 안 드는데 하루 이틀 늦었다고 추심업체처럼 독촉 전화가 오니까 그것도 이제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압박스러운 거지. 이 혼인생활 자체가 자유롭게 남편과 아이들만의 독립적인 가정이 아니라 시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시부모님이 만들어놓은 틀 안에서 구속되어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죠. 실제로 지금 구조도 그러하고요. 모든 것들을 보고하고 함께 논의하고 장도 같이 보러 가야 되고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용돈도 하루 이틀 지나면 돈을 내라며 독촉 전화가 오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로 인해서 이 아내분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둘째 낳고 난 뒤에는 산후우울증까지 와서 이게 겹쳐서 우울증 약도 처방받아서 먹기도 했고요. 더구나 또 남편이 일을 하다가 다쳐서 다쳐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연히 아내가 가서 간호를 하죠. 간호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시더니 너는 이제 집에 가라. 내가 간호할 테니까 너는 그냥 가서 아이를 봐라. 아이들이나 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또한 너는 가서 집에서 애들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본인은 그냥 애를 보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 가족 내에서 아내로서 존중을 받는 게 아니라 대등한 위치가 아니라 그냥 대신 애를 봐주는 사람. 그러니까 시부님의 지시하에 아이를 보고 지시하는 것들을 행하는 사람. 장을 보라고 뭐를 장을 보라고 하면 장을 보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따른 뭔가 대가를 달라고 하면 대가를 지급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양육하는 양육비 교육비 이런 것들도 다 하나씩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뭔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뭔가 일을 하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가사와 양육이라는 일을 하는 파출부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전업주부라는 것도 업이 주부라는 거거든요. 업이 있는 거죠. 엄연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죠. 가사와 양육이라는 업을 가진 사람인 거죠. 그래서 가사 노동과 양육이라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폄하하면 안 되는 부분인 거죠. 이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다면 사실 월급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세이브 시키고 있는 거죠. 전업주부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지출되어야 되는 금원이 세이브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아는데 요즘에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어떤 기여도 인정하고 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도 그러한 전업주부의 노동력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판례는 그렇게 가고 있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법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그것도 엄연한 노동의 가치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전업주부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무시당하고 냉대당하고 이로 인한 서러움이 쌓이고 이게 갈등의 시발점이 되고 이혼에 이르게 되는 거죠. 본 사건도 결국에는 아내는 본인의 역할을 다 해온 거예요. 아내로서 역할을 안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 가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내가 가정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습니다. 상담을 받지 않으면 본인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았겠죠. 그래서 상담을 받고 상담사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시를 해줍니다. 어떻게 대화를 끌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을 바탕으로 시어머니에게 대화를 좀 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어머니는 오히려 아내 며느리한테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행동이냐 내가 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냐 왜 너는 나를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 취급을 하냐 상담센터로 왜 가냐 너가 문제가 있는데 너만 잘하면 된다 라고 오히려 며느리를 비난합니다. 문제가 서로 있으니까 한번 해결을 잘해보자 라는 건데 이제 오히려 이 시어머니는 너가 잘못이 있으니까 너만 바뀌면 된다 상호작용이 있는데 서로 맞춰야죠 너만 잘못했으니까 너만 바뀌면 된다 라고 일방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내는 며느리는 또 좌절을 하죠.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전문가 상담도 받았는데 이게 전혀 받아들여지지가 않으니까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남편이 나서 중재를 해주면 되는데 나름 노력을 했겠지만 그게 잘 안됐던 것 같습니다. 워낙 지금 시댁이 너무 완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좀 더 해결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그 시어머니는 계속 집을 사준 걸 가지고 계속 생색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 너 아내가 나를 정신병대 지급했다. 그래서 난 너무 모멸감을 느낀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 내가 준 집 다시 돌려달라. 라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들도 제가 주변에서 봤거든요. 집을 줬는데 자기들이 있는 근처에서 살기를 원해서 뭔가 부동산을 줬어요. 일종의 조건부로 증려를 하신 것 같은데 명시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런데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본인들 근처에 안 오는 겁니다. 본인들 옆에 좀 와서 복량도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증려를 취소하고 부동산을 회수해 가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자녀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 게 아니고 대가를 바라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 나에게 부모로서의 대우를 해주는 조건으로 주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물론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부모님이니까 부모에 대한 존경을 하고 대우를 하고 하는 것들은 맞죠. 그거는 맞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본인들이 기대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수해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건도 그런 마음 가짐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구속을 하고 있고 다른 가정에 비하면 훨씬 시댁에 종속되어 있고 시댁에서 하라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죠. 모든 것들은 다 내 말에 복종해야 된다. 모든 사항들은 다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을 달라고 합니다. 아들한테. 근데 이제 아들 입장에서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단 어머님한테 좀 드립니다. 내가 지금 집을 어머니한테 드리면 우리가 살 곳이 없다. 고맙게 잘 받았고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서라도 저희가 보답하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해서 드립니다.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남편분도 아내한테 좀 화가 났나 봐요. 아내가 당신이 좀 어머니한테 잘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아내 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받았으니까 대출이자가 나오잖아요. 그 대출이자를 빼고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있는데 100만 원에서 대출이자가 40만 원 정도 된다. 그걸 빼고 60만 원만 생활비로 줍니다. 60만 원으로 생활은 불가능하죠. 이제 아내도 그때부터 화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화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남편도 너무 서운하게 하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더군다나 60만 원 주면서 생활하라고 하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도 아 이거는 좀 살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아내 입장에서 그래 내가 생활비 60만 원 주는 거 내가 그거 용인하고 어떻게든 나도 좀 부수적으로 돈을 벌든지 하겠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좀 합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남편도 그래 당신도 좀 노력하니까 내가 최대한 시댁이 간섭하지 못하도록 내가 얘기를 할게. 집에 함부로 오시거나 무조건 뭐 수시로 전화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막을 수 있도록 할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집을 달라고 한 시점을 계기로 이제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서로 이제 부딪힘이 안 될 정도에 이르게 된 거죠. 남편도 이제 그걸 인지를 하고 웬만하면 마주치지 않도록 서로 왕래를 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내도 그 약속을 믿고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뭐 아프셔서 이제 입원을 하셨을 때도 가서 간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도 전부 다 치르고 명절 때도 당연히 방문을 하고 며느리로서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명절 어느 날에 그날은 이제 아내가 나는 오늘 이번에는 못 가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못 가겠다고 하니까 알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어머니가 오신 거죠. 그걸 이제 남편이 못 막은 거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와서 이제 계속 비난을 합니다. 너는 왜 뭐 오지를 않고 이제 나 혼자 있는데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냉대하냐. 라고 이제 또 막말을 합니다. 이제 아내 입장에서 폭발한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할 만큼 했는데 이번에만 내가 좀 안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일방적으로 시어머니가 오셨고 이를 남편이 막아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내도 너무 화가 나서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갑니다. 이제 남편 입장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니까 이혼하자는 거냐. 이혼 얘기를 이제 먼저 남편이 꺼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별거를 좀 하게 됐어요. 이제 별거를 한 몇 개월 정도 함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남편이 우연히 아내가 다른 유부남들 다른 남자들이랑 채팅을 해서 만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걸 알게 된 다음에 이제 미행을 해보니 아내가 어떤 남자랑 모텔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아내도 잘못했죠. 아직 별거가 되어 있지만 완전히 혼인생활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무는 아직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혼에 대해서 물론 남편이 이혼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협의 이혼 신청서를 접수했다든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지도 않았고 이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기 때문에 부부간의 의무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부부간의 정조 의무는 지켰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그걸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은 아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는 더이상 살 수 없다라고 해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본인도 더이상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해서 본인도 이혼을 원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이혼은 의사합치가 됐으니까 이혼은 성립이 됐고 쌍방이 전부다 위자료를 청구를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외도 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시부모님으로부터 본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위자료는 어떻게 결정이 됐냐 법원에서는 이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양당사자에게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는 서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피고 아내도 당연히 부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귀책이 있는 거 명확하나 원고인 남편 또한 남편과 아내가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하기 전 혼인생활 동안에 아내로서 피고가 최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의 시부모님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또 남편 또한 그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아내에 대해서 무시하고 냉대하고 폭언했던 그러한 부당한 대우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쌍방 다 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이혼 그 외에 재산부나 친거자 나뉘자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다. 명절로 인한 고부 갈등이 항상 이슈가 됐었고 추석이나 설 이후에는 사실 이혼사건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죠. 본 사안도 결국에는 추석을 거치면서 추석 때 갈등을 계기로 이혼까지 이어지게 된 사례입니다. 남편이 혼인 전에 취득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요구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일주일에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는데 남편의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일주일에 삼사회는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 라는 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 두 번째 우리 집안은 매달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기 때문에 매달 매달 제사에 참여해라. 너가 제사 준비를 다 해라. 그래서 제사나 차례에 거의 연 10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참여를 한 거죠. 며느리로서 제사장을 차리고 전국고 그걸 다 한 거죠. 전날에 가서 다 준비하고 그 다음 날에 와서 또 제사 지내고 그것도 요구사항이었고 한때 시부모님이 미국에 가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계시면 시차도 다른데 거기서도 매일 전화를 해라. 매일 안부전화를 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시차가 꽤 나니까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딱 맞춰서 내가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서 전화를 드려야 주무시기 전에 전화가 통화가 가능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시간을 맞춰서 매일 안부전화를 요구를 했고 또 그것 또한 했습니다. 더 이제 심한 부분은 며느리가 임신을 한 상태인데 그때도 시부모님이 미국에 계셨던 거죠. 물론 일부러 원정 출산하기도 하지만 이 분은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임신해가지고 너무 힘든데 친정 옆에 한국에 편안하게 있고 싶었던 건데 시부모님이 미국으로 와서 우리 옆에서 출산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지원은 시댁에서 해주고 있으니까 아내 입장에서도 미국 가서 출산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힘든 몸을 이끌고 미국에 가서 시부모님 옆에서 출산을 합니다. 아무래도 시부모님이다 보니까 진정 부모님처럼 출산 이후에 산후조리 등을 도와주는 게 쉽지 않았겠죠. 당연히 안 해주셨겠죠. 그리고 미국은 그러한 우리나라처럼 산후조리원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본인 손주 힘들게 몸 관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가정에서 남편이 도와주면 되는데 그 또한 여의치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부분 지금 1년에 이러한 시댁의 요구사항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남편이 남편도 그렇게 하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지키다 보니까 힘들고 불만이 쌓이게 됐겠죠. 출산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분도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하던 일이 있었고 나름 본인의 꿈도 있었기 때문에 출산을 하고 대학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통번역 대학원을 다니면서 나중에 번역가로 활동하면 통역가로도 활동하면 나중에 얼마든지 프리랜서로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도 동의를 했고 남편 입장에서도 아내가 나중에 자격을 취득해서 경제적 활동을 하면 본인도 조금은 편해질 수 있으니까 동의를 한 부분이라면 공부를 하는 동안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혼자 학업을 유지하면서 학업에 부담을 안으면서 가사와 양육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 마중에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계속 귀가를 늦게 합니다. 아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식은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용인을 해주겠는데 너무 지금 잦게 늦게 귀가를 하니까 나도 너무 힘들다. 내가 이 학업이 끝날 때까지만 좀 나를 도와달라. 일찍 귀가를 해서 퇴근 이후에는 아이디를 좀 봐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된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회사 일이라는 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남편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갈등이 또 생기는 거죠. 시부모님과의 갈등도 있지만 두 사람과의 관계도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갈등이 폭언이나 말로 다툼을 하는 걸로 끝나면 되는데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향해서 물건을 던지는 것도 사실은 다 형법상의 범죄인 폭행이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던지고 만약에 던졌는데 그거 때문에 상처가 났어 그럼 이제 상해거든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좀 위험한 물건 유리잔 같은 걸 던졌다. 그러면 이게 위험한 물건이 될 수도 있으니까 더 중하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정폭력 때문에 형사로 고소하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은건도 물건을 집어던지고 뺨을 때리고 이러한 폭행까지도 시작된 거죠. 남편이 아내를 밀치는 바람에 아내가 주변에 있는 가구에 눈이 부딪혀서 막막이 손상된 거죠. 그래서 수술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실명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신체적인 폭행 신체적인 부분은 밀침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 만약에 다행히도 수술해서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정말 실명하게 되면 이거 이제 서로 걷잡을 수 없게 되거든요. 남은 인생도 사실 불행하게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행히도 이제 수술을 받아서 실명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도의 폭행 이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수술까지 하게 됐으니 당연히 남편에 대한 감정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가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이혼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추석이었죠.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제안했던 약속 중에 하나가 연 10회 이상 제사에 참석해라. 또 명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기간 내내 제사에도 참석해서 제사음식을 하고 명절에도 참석해서 명절음식을 하고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석은 내가 막막에 손상을 입고 수술까지 한 다음 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남편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추석이었는데 추석 전날 가서 계속 일을 합니다. 다행히 그 시댁에는 가사도우미가 있었나 봐요. 이제 가사도우미가 좀 일을 더 해주면 되는데 시어머니가 가사도우미한테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일을 나 이제 이 며느리한테 시킨 거죠. 사실 얼마든지 가사도우미한테 이거 좀 더 하라고 해도 되는 거거든요. 가사도우미도 다 퇴근하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다 외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며느리가 혼자여서 며느리 혼자 차례 준비를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도 너무 안 좋은데 혼자서 차례 준비를 하니까 본인도 이게 화가 그게 다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그래도 이제 참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차례를 잘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남편이 본인한테 수고했다 이런 말도 없이 집에 오자마자 다시 또 집을 나갑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집에 늦게 기가하는 것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데 혼자 명절 차례 지내느라 혼자 음식하고 설거지하고 뒷지닥불에 다 하고 너무 노곤한 데다가 아직 눈도 다 안 나은 상태에서 집에 왔는데 아이들이랑 본인을 두고 혼인 또 이제 말없이 나간 겁니다.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 갔냐 왜 말을 하지 않고 나갔냐 라고 물어보니 잠깐 시댁에 갔다 왔다는 겁니다.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잠깐 시댁에 갔다 올 수도 있는데 이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쌓였던 게 폭발해서 남편한테 폭언을 하고 남편 뺨을 때립니다. 안은 잘못했죠.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때까지 쌓였던 게 조절이 잘 안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 뺨을 때리고 아내가 갑자기 격분해서 돌발 행동을 하니까 남편도 이 자리를 피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잡아당기면서 찢어지고 난리가 난 거죠. 남편 너무 놀란 거죠. 남편도 이때까지 아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돌발 행동을 너무 과격하게 보이니까 본인도 겁이 났고 뭔가 이 여자랑 더 살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서 해결하면 되는데 이제 이 남자가 시댁에 가서 또 그 다음날 바로 시댁에 가서 그 사실을 다 알립니다. 피고 아내가 이때까지 어떤 행동을 했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 알리고 무한을 줍니다. 아내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가족과 뭔가를 하기는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친정에 가요. 그날을 계기로 추석을 계기로 별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내는 친정에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남편한테 잘못했다. 뺨까지 때리고 한 거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각서를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했고 결국 이제 아내도 이렇게 살기는 힘들다고 판단해서 이혼에 동의해서 이혼은 성립이 됐습니다. 이제 서로 위자료를 청구를 했는데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고 또 남편 또한 시댁의 부당한 요구에 있어서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이 있다고 해서 본 사례 또한 양측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자료는 서로 지급하지 않는 걸로 판결이 나온 사례입니다. 이러한 고부갈등은 시댁간의 갈등 장인 장모와의 갈등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갈등도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이혼 사유에 보면 부모님 시부모님이나 아니면 장인 장모로 인해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전부 다 이혼 사유로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당한 대우를 하면 무시, 냉대, 폭언, 폭행 이런 것들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정도가 좀 심해야겠죠. 단순히 그냥 서운한 말 그것만으로 사실 이혼 사유가 되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비제하기 때문에 다만 법원에서 판단할 때 이 정도가 너무 심하다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로 볼 수도 있고 위자료도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상대방의 행동도 같이 판단을 하는 거죠. 앞 사례나 본 사례는 사실 며느리로서도 또는 아내로서도 해서는 안 되는 부정행이나 폭행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내 기책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러한 갈등이 없어야겠죠. 부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의 부모와의 갈등은 혼인생활에서는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가정을 잘 넘어가려면 사소한 서운함, 다름으로 인한 집안은 분위기나 문화가 가치관에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러한 다름으로 인한 차이를 서로 받아들이고 사소한 서운함은 그냥 넘어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말을 최대한 결국 남이거든요. 딸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기 때문에 남입니다. 그래서 남이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존중을 서로 존중을 해야만 사실은 이 혼인생활이 평온하게 지속될 수 있고 설령 자식들이 서로 부부간에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로서 오히려 조언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서로 배려를 해라는 그러한 격려를 통해서 이 혼인생활이 이혼으로 치닫지 않도록 조언자로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부부는 인생이라는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황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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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